안녕하세요. 저는 깜짝 놀래입니다. 저는 김동훈씨입니다. 김동훈씨 네 오늘 슬픈 파일로 네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길 먼저 깨는 사람을 이기는거에요? 알죠? 이건 연수씨일건데 저건 아니에요. 저 그레이스가 한적 있죠? 그레이스는 그냥 저한테 빌린거에요. 그래가지고 연수씨가 이거를 샀거든요 혼자서 이거 한 7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거 말했겠어요. 인터넷으로 사면 7만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는 플레이는 이 버튼을 제가 하여튼 먼저 알려줄게요. 공이 준비하세요. 네 공이 여기에 시작해요. 여기에 이게 쉽죠? 점프를 해야합니다. 이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이거 점프해야합니다. 알죠? 여기 보이죠? 근데 여기 여기 빠지면 아웃이고 여기에 가면 골인 네 골인입니다. 이거를 한번 플레이해보는데 누가 이걸 깰까요? 일단 저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위 가위 보 먼저 해보면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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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가위 가위 보 가위 보 오케이 제가 이겼습니다. 먼저 하세요. 여기서 놔둘게요. 여기 이따 보겠습니다. 짠 띠로리 0점 아깝네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5단계 입니다. 5단계까지 있어요. 둘 다 0점 일단 한번 저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봐요 헛 짠 짠 아 갑니다. 카드 0점이에요. 0포인트 이건 어렵네요 5 아 아 저 1포인트에요. 1포인트 저는 10포인트가 되고 싶은데 아니 이거 5 5 5까지 있어요. 5까지 아 아깝네요 0점 이때까지 저가 책임을 읽겠습니다. 1 아 아깝네요 아 아깝네요 아 아깝네요 아 아깝네요 아 아깝네요 아 깰 뻔했는데 못하나요 아 아깝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일단 저거 하겠습니다 또 졌으니까 어디서부터 нож 아 아 아깝네요 어떡하죠 들어갔죠 아웃사이드 tämä 에게 영국 차례 입니다 아 как loaded 이제 저거 해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세요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1포인트! 1포인트! 나 2포인트야 나가면 아닌가 아 아깝네요 여기도 깨면 아홉! 됐습니다 아니아니야 플레이하지 않았어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레드를 누르면 여기 점프할 수 있어요 이쪽 이거 누르면 여기도 똥침이 나오거든요 너 누가 안되냐 이쪽이 뭔들면 여기 점프할 수 있어요 이쪽 근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요 아 못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를 계속해서 여기 할 때 쭉 딱 떨어지죠 지금은 그냥 아웃되죠 네 그때 바로 올 때 바로 이 두개를 빡! 눌러야돼 알죠? 지금은 저 아니에요 지금 빡! 눌러야돼 알겠죠? 이 두개 초록색 빨간색 알죠? 이렇게 눌렀는데 멈치가 있네 이렇게 보면 얘가 올라가서 공이랑 공이 그냥 지나가 일단 저 한 번 해봐 아 저 차례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럴 땐 잘할게요 이게 너무 나은데? 아 그러게요 일단 뒤에서 좀 하겠습니다 뭐지? 뭐지? 저 차례야? 뭐지? 저 차례야? 저 차례야? 저 차례야? 아 이거 깨는 왜 이렇게 못 차지? 저거 오! 어? 2 포인트 이 포인트 1포인트 받은 거에요 1포인트 2포인트 오! 2포인트 아깝네요 제가 긴데요 이거 안됐어요 저거 긴데요 이거 저거 4포인트 다시 살았어요 살살 오케이 아웃이 아니라 이건 다시 한거 스크러스 구이자 아웃 역시나 네 기술 제발 틀려라 아니 2포인트로 뚫었습니다 으아웃 10 쁝 어구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 이쪽에 깨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유롭게 준비하시고 어때요? 아 제가 진짜 안나는데요 아싸 아아 근데 저거 말할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저장이 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저장이 되요 여기부터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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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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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아웃쇼 이게 아웃쇼 보겠습니다 네 아 여기에부터 저장이 된다고 했지 내가 어 네 저장이 되요 저장이 된다고 했죠 이거 이거 만든 구치기에요 준비하시고 진짜 저 그냥 지은거에요 취소한게 아니라 저거 잘하는거죠 알겠죠 아싸 아직도 저장되어있어요 아직도 저장되어있어요 그래도 대체 하하하하 드라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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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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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건 이건 오 반칙이에요 여기 그냥 이렇게 가는거는 반칙인데 여기 빙 여기에서 띡 이렇게 낸건 반칙 알죠 알 나 저장되어있지 그냥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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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장 없다고 할까요 네 저장은 너무 안될것같아요 저는 요거 잘 못해가지고 참 잘하죠 네 잘하면 잘하네요 쓸모하죠 깰수있을까요 아웃 컷 진짜 씁니다 안돼 여기는 제가 하고있다! 뽀뽀플라워 이 꽃 이름 이 괴물 이름은 뽀뽀플라워 아 이거 치팅이야 치팅 그대봐요 이렇게 한다고 할까요 여기서 삥 이렇게 되는거 괜찮다고 아 진짜 이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대찬권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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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세요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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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중요한데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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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 통과.. 통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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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아아.. 어.. 오오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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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비유예요.. 아싸 비유 아싸 비유 아싸 어디.. 아예인지.. 아 이따 보니.. 아싸.. 아싸.. 어떻게.. 오!미까스 랭은지? 올레잇! 졌습니다! 뭡니까 이건.. 제발 지으세요! 예ấy! 예이 쳤어요 예이 아직 못한거에요 여기에서 점프하면 점프하면서 순간이 더 네 다시 아니 그냥 아웃이지 잘할게요 어떡하지 제가 이기고 있어요 예이 이거 뭐지 아싸고디 아싸고디 한 명이라도 이기면 끝나요 아 저도 왜 여기를 못 깨는거에요 이때동안 여기까지 갔어요 전 여기까지 갔어요 아니 이때동안 여기가 왔죠 그래야지 아싸 근데 근데 너무 시간이 지났네 네 그럼요 그래도 하자요 승부야 날씨까지 승부야 날씨까지 하자 아싸 됐어 이거 물어줄게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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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쳤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점프하다가 여기가 들어가서 하고있지 여기가 아웃습니다 네 알아요 저거 말했죠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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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 정답은 여기가 방어막 같은거 있었던데 뭐야 이거 언제 끝나지 아니 언제 끝나요 이게 여기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가는거에요 어디요 어드벤자 승부가 많이 어드벤자 장애가 없어요 요금이 잘된다고 했지 나가 여기가 정답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고 이렇게 해졌네요 아니 이게 뭘 아싸 이게 승부가 나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etc 다를 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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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어 아니요 아웃 아니요 아니요 그건 recl since 이뿐 이렇게 ya 자 자 제발 제발 이건 힘을 조사를 해야되요 세스 풀죠 세스 풀죠 이거 말했지 아웃 승부도 아직 안되 그냥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거 제일 많이 봤으니깐 저만 이겼습니다 구독 따오 구독 따오요 빠이빠이 놀라주세요 빠이빠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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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